고맙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 시즌2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시즌1 잘 푸셨나요? 시즌2도 야심차게 내놨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맨날 소개하는데 선생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알겠죠?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모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하는데요. 열심히 살고 있는 지구학 선생님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사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많이 다릅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우리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레이크 시즌2가 여기 와 있고요. 마지막에 보는 책 여기랑 데이브레이크 시즌3까지 하면 우리가 온라인 커리큘럼이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참 많이도 했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깔끔하게 선생님이 해설강의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시즌1 할 때 내가 뭐라고 그럴까? 되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수강평도 좋은 거 올려주시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도 좀 열심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다 머릿속에 떠오르게 차근차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보시면 이제 이 상황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시즌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다 종강했고요. 지금 이거 3회, 3회, 6회 남았습니다. 모의고사가 열심히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자 그럼 보시면은 이제 교재 소개입니다. 이게 지금 뭐 표지 이쁘게 나왔죠? 그죠? 데이브레이크가. 그래서 이렇게 3회 모의고사 시록됐으니까 보시고요. 표지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제 교재 특징이에요. 1회 예상 등급컷을 갖다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시즌2 모든 회차 중에 가장 수능력에 가깝게 제작한 회차다. 1회차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개념. 당연히 기출학습을 많이 하셔야지 1회는 잘 풀 수가 있습니다. 2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보다 조금 쉬운데 놓칠 수 있는 개념들을 갖다가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제작했고 3회 같은 경우에는요. 등급컷이 더 낫죠. 그죠? 어렵습니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지만 모든 문항의 기출소가 숨어있는 회차다. 그래서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훈련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겁니다. 교재 소개인데 분석서. 이거 이제 우리 분석서 많이 유명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래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인트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총평 같은 게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빠른 정답, 단원물류, 총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 있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쌍둥이 문항들도 다 소개를 합니다. 연계기출문항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출제의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다 들어가 있고 해설 되게 자세합니다. 물론 강의가 더 자세합니다. 알겠죠? 해설도 자세하고 강의도 자세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거 있습니다. 강의 구성인데 이거는 뭐 맨날 내가 기조가 똑같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전문항 해설하고요. 60분짜리 한 3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강의 특징. 당연히 여러분들 선생님은 항상 이게 나의 그 아이덴티티 같은 거죠. 굉장히 정확하고 논리적인 개념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 지식에 부합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 정리해 드립니다. 실수 포인트들 잘 들으시고 그리고 평가원 출제 경향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 개념들을 갖다가 도출하는 방식들 알려드릴 거고요. 낯선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게 낯선 자료들을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식들이 중요한 게 사실 선생님이 이게 OT를 찍는 시점에 지금 구평이 끝난 직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밤 10시입니다. 지금 밤 10시인데 그 문제를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이 낯선 자료들이 나오니까 애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직 정답률이 안 나와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낯선 문제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수능이 원래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학생들이 이번에 그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시험이 쉬었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 나는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 얘들아. 이거는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딴 때보다 국어나 수학 이런 게 좀 쉬었나 봐. 그러니까 되게 방심하다가 한 방 맞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점수가 스코어가 나오는 게 평상시 훈련의 결과를 갖다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고 내가 시험 볼 때 가자야 될 마인드나 태도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하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게요. 진짜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FAQ. FAQ라고 나면 얘기하는데 FAQ. 개념 기출 최소 1회동 이상했는데 모의고사심은 여전히 개념 파트 오답이 나옵니다. 어떤 강좌 수강 어떤 공법. 이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보는 책이랑 개념을 한번 훑은 거죠. 그리고 OX 교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개념 기출 OX 교재를 그건 강의가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교재로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거 구입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즌2 대치동 현장 평균 몇 점 정도의 날이 될 것 같은데 단과 제정은 이때 안 치렀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수 되게 낮죠.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 점수가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아주 극악의 난도의 문제는 선지 배치를 좀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 점수가 더 잘 나올 건데 어쨌든 평균 점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정반에서도 평균 점수 낮죠. 거의 10점 차이 납니다. 단과하고 제정이. 이거는 그냥 숨길 만한 자료는 아니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내 시험지니까. 그리고 구평 후 수능까지 모의고사 몇 회 정도 풀까요? 그런데 이거는 많이 풀면 좋아야 되더라고요. 많이 풀면 좋습니다.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항상 모의고사는 조금 많이 풀라고 얘기를 하거든. 선생님들이 아마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해서 모의고사를 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모의고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의고사 다 푸셔도 됩니다. 선생님마다 조금씩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내가 뭐 누구 게 좋다, 누구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다른 사람은 꼭 안 풀어 내가. 그래서 진짜 모르거든 내가 아예. 아예 모르는데 선생님은 이제 내 모의고사와 여러분들 선생님 출강한 학원의 모의고사 이 정도만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 모의고사 내가 풀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냥 학생들 평가나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모의고사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그냥 많이 푸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총 15회를 내놓잖아. 그죠? 그러니까 15회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지구과학은 탐구는 30분이면 푸니까 연습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알겠죠? 그냥 많이 푸세요. 알겠죠? 자 이거 봐. 그 다음에 이제 OX와 빈칸 나왔는데 이건 그냥 OX 문제입니다. 개념, 기출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기출 교과서에 OX 빈칸이잖아. 그러니까 기출 교과서 다 내용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공부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OX 문제인데 기출 문제를 OX 형태로 문제를 바꾼 거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거 같아요. 교과서. 육종 교과서 다. 블라인드 커버가 뭐냐면은 옆에 여기 답이 있거든요. 답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커버가. 그걸 블라인드 커버라고 원래.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커버 치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포켓용으로 내가 만들려고 했는데 커요. 되게 큽니다. 포켓용 아닙니다. 그렇게 구겨서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얘들아. 내가 나중에 넣는 거 보여줄까? 어쨌든 작년에 인스타에 올렸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넣는 거야. 애들이 너무 구리다고. 그런데 그런 짓을 안 할까 합니다.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절코 늦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수능 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끝!